오늘의 마지막 메이킹 영상이지 않을까 같은 조연출연 이유로 이철완씨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예전에 한번도 안나왔는데 이번에 분량 많으면 다 제 덕분인줄 아시구요 편집도 다 잘릴거에요 저번에 제가 다 잘랐거든요 혹시 제가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일은 콜타임이 12시에요 스태프 전체 콜타임 기쁜거 맞나요? 오늘 9시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24시간 촬영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뻐해도 되는거 맞아요? 차라리 9시에 오고 싶은데요? 차라리씨 해명해주시죠 1차에 표정 정리하는지 알아? 제가 안췄습니다 저번에 오늘은 방구 아닙니까? 날씨가 잘енного 플라스틱 통에 무조건 당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나? 아 좀 더? 아 좀 더? 아 좀 더? 아 좀 더? 아 이거? 이거 치울까? 6시 반에 출발한다고? 질문은 그 때 찍어놨어요. 어 사이 거 맞으세요? 아 진짜? 그만해. 뭐 하는 거니까? 아 아니 제가... 장사가 너무 무드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뒤져내러 왔어. 형편없쥬? 미술팀 두 분이 붙으셨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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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담고 있다가 컵을 해야 되나? 계속 담고 있다가 그리고 아까 타라수왕을 불러내는 거 이렇게 담고 있어요. 1이랑 8번째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지은이 카메라 여기 있다. 저기는 부딪힐까 봐 여기 옮겨놨다. 어. 응. 너는 매직이 뭐야? 매직이 말하는 거야? 천연이 봐봐. 좋아. 원구로라도 할 것 같은데. 나왔구나! 어 가방 다. 아가미르 단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가미. 단소감이다. 아가미라. 스윗걸. 어 지금. 지금 1시 50분이어서 저희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50분. 이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왜 내일 아침인 거 같은 거죠? 저기요. 저기요. 저 시차가 좀 달라가지고. 여기 런던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기요. 한국이고요. 서울이고요. 시차가 좀 달라가지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이럴 리 없어. 당신 서울에서 오셨고요. 저 런던 사람이어서 시청자로 안 받네요. 그럼 유창하게 영어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촬영에 대한 앞호부. 어떻게 임하겠다. 영어로 해주세요. 저 런던 사람이에요. 저 런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아닌가요? 4시인가요? 감독님 지금 몇시죠? 지금 3시? 54분이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감독님? 실제로 끔찍하면 저도. 저도. 성감한 일이고요. 어머 귀여워요. 저기 감독님. 가리지 말아주세요. 어머 귀여워요. 소감이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그게 겨울. 잊을 수 없는. 양쪽 눈에 지금 거짓말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빨에도 거짓말이라고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목에 보이시죠? 어머. 수포 수포 수포. 수포 금지. 어머 귀여워요. 화이팅. 어머 백설공주 같아요. 아이돌이다 아이돌. 어 그럼 여긴 왕자님인가? 줌줌줌줌줌줌. 어 수줍 하신다. 수줍 하신다. 의기중말. 하하하하. 당신은 나 다 했어. 자 그러면. 까불다 넘어진 이철환씨를 찾아가 볼게요. 나 목소리만 봤는데. 하하하하. 혹시 넘어진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넘어지면서 이게 뜯어져가지고. 하하하하. 어? 일차례 뜯어져서. 다시 옮겨 잡고 있어요. 잠시만요. 철환. 철환. 철환씨. 이게. 기밀사용이어서 나오면 안되거든요. 하하하. 이게 지금 무슨. 하하하. 정말. 마림못입니다. 제가 모든. 오늘. 19일 20일에. 모든. 이 철환의 만행을. 다 담았습니다. 우리 마스킹테이프 누구한테 있죠? 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뜯어가시겠어요? 대표 왔네요. 하하하하. 철감님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요? 지금 너무 걱정돼요. 비끄러워서요? 네. 어? 저도 걱정돼요. 렌즈 괜찮나? 그니까. 어 이거 어떻게 옮기지 이거를? 이거 너. 그 선아가 하는 거야? 마이. 메이킹? 어. 진짜 미안. 개떡같이 찍었어. 아 제발요. 하하하. 어 그럼 꼭 골라야 돼요. 개떡같이 찍은 거 VS. 한 개밖에 없어. 하하하. 근데 살떡같이 찍었어? 어? 근데 살떡같이 찍었어? 어. 한 개밖에 없는데? 잘 말해. 어. 그러면 저는. 네. 지연이가 찍은 거야. 맞아요. 근데 많이 또 맞구나? 하하하. 아무도 절 안 찍어줘서 전 제가 직접 찍습니다. 아 이것만 좀 해야 돼. 왜냐면 저 메이킹에 나오고 싶거든요. 미안해요. 팔찌하고. 선아야. 네. 나 메이킹에 넣어줘야 해. 어차피 저거는 안 키고 있어서. Cats 너 Administration. sz LD. 쥬메인. 쥬마웃. 쥬미엔. 쥬마어줘. 쥬미엔. 쥬마웡. 쥬미인. 쥬마우. 쥬미인. 쥬마워. 하하하하. ии cuz distingu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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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아opa.. 어차피 죄송 보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리 오늘 데뷔 날이였는데? 올드진스 뉴데뷰 하기를 했고 너무 보기 좋다 저희 데뷔 축하하고 있습니다 저희 3인조 그룹명이 뭔가요? 올드진스요 올드진스요 아 올드진스 해체해야겠다 언니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의상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혹시나 빠트린게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다행이에요 카메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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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앉으러다가 전부 멈췄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슈 롤 롤 West 슈 롤 롤 롤 Viol 뭐야? 얼굴이 안 보여 감사합니다 역시 천안씨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세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뭐가? 지금 해가 떴어요 아 해가 떠서 계속 밤에만 있다가 왜 자연광에 저희가 이쁘더라구요 맞아요 확실히 안돼 민지 달라 시가 없네 왜 왜 왜 고양이가 화났어 저 이수리로 해 타요 안 뒤에 있어 와 오 다름으로 타요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렸을 뿐 다음 시끄러워 왜 아까보다 덜 할만해졌어? 아니 안 끝내 잠생인가봐 난 너같아 표정이 너같아 뭐야? 나도 편지도 있어 나도 장식이 편지도 있어 쇼핑해도 되겠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나는 중간부터 계속 와 너 뭐같아 선물을 못 박아있어 뿌리도리 잘 어울려요 화이팅 화이팅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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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안 좋아 고맙다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